이제 저기 저 복도 먼 곳에서 뭐가 뛰어오겠지? 그럼 바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숨는 거야,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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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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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머더하우스라는 제물을 가지고 있는 스팀 공포 게임입니다. 출시된지는 좀 됐는데 한글 패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고전풍 게임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기대를 안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버전이 두 개가 있네? 1985년 프로루그부터 하는 게 좋겠죠? 새 게임을 시작할까였네. 퍼펫 컴보 제공. 뭐 어떻게 해? 어. 우와! 조작감이 되게 이상해요. 마우스로 화면을 돌리는 게 아니라 A와 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올라가라. 뭐 얘랑 기념사진 찍는 거야? 행복한 부활절 1985년. 아니 마스코트가 왜 저따구로 생겼어? 이러니까 애들이 어? 무섭다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야 씨. 어른인 내가 봐도 무서운데. 잠들었었나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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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게 내 캐릭터야? 어... 조작감이 되게 이상... 되게 이상하네? 엄마? 쇼핑몰 문 닫은 건가? 갑자기 프레디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이 안에... 못 들어가네요. 내가 여기에서 기념... 사진 촬영하고? 나왔는데? 지금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엄마도 도망가고? 어. 쉬프트로 달릴 수 있어요? 음... 텅텅 비었네요. 카메라가 약간 그 고전... 게임 느낌이네. 옛날에는 1인칭보다 약간 이런 고전 카메라로 게임이 많이 나왔었지. 예를 들어서 뭐 사일런트 힐이라던가 레지던트 이블이라던가 바이오 하자드 그런 거 굉장히 많았죠? 여길 나가볼까? 어? 2키를 누르면은 1인칭으로 잠깐 볼 수 있는데 2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 근데. 잠겨있다. 여기로 나갈 수 없다. 아 스페이스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어... 그냥 쓰레기통이다. 그냥 펜스다. 닫혀있다. 닫힌 가판대다. 어? 여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열려있는데요? 쭈그려... 상태... 어우씨 내가 제일 무섭게 생겼는데 Z키가 인벤토리고 차단문이 나 아래로 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들어... 가지 않을래? 친구야? 아... 상호작용을 한번 하고 또 하면은 알아서 내려가네요. 오케이... 백화점 문 닫히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근데 어느 곳이든 사람의 북적거리던 곳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불을 끄면은 개무섭지. 예를 들어... 학교라던가... 쓰읍... 학교가 개인적으로 난 제일 무서운 듯? 뭐야 내 캐릭터 어디갔어? 아직 화분 뒤로 숨어있구나. 아니 카메라가 갑자기 휙휙 바뀌어가지고 좀... 부활절 토끼가 사진을 찍어주던 곳이다. 이젠 텅 비어있다. 아 아까 같이 찍었던 애가 부활절 토끼야? 와...씨... 부활절 두병... 두번 겪으면 그냥... 정신 나가버리겠는데? 여기가 아까 내가 촬영을 했던 곳이네요. 부활절 토끼의 의자다. 이제 밤이라 집에 갔나보다. 왜이래? 부금이? 부금이 왜이래? 왜... 왜그래? 왜그래 뭐 곧 터져? 왜그러냐고 왜그래! 왜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또다른 차단문이다. 이건 잠겨있다. 왜이렇게 어둡지? 어? 방금 뭐 빛나... 이거 뭐야? 케이... 를 챙길까? 네. 케이... 를 챙겼다.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은 Z키를 눌러 사용할 수 있어. 어? 그럼 이제 나가고 게임 끝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이거 마우스로? 아 마우스로 이렇게? 이걸 사용할 곳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쉣! 여기가 아니군요. 아 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하지마아아! 아까 잠겨있던 차단문 그걸 열 수 있겠죠? 아마도? 여기... 잠금이 풀렸다. 아 계속 이 부금을 들으면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끌까? 아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무서운 걸 떠나서 이제 좀 빡치는데? 어? 조용해졌다. 부금이 쫄았네. 어? 끈다구요? 알았어요 꺼질게요. 슈슈. 으스스한 마네킹들이다. 왜 옷을 안 입혀놨지? 아니 이번에도 너무 조용하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네. 닫혀있다. 멀어서 잘 안보이네. 그리고 노이즈가 엄청 많이 껴있어. 이걸 끌 수 있을까? 어? 이거 괜찮다 그치? 어 이게 가장 괜찮은 듯? 그리고 1인칭으로 못 가 우리? 분명히 나가는 길이 있을거야. 와 1인칭으로 하니까 더 무서운데? 실종 전단이다. 읽어볼까? 이건 나갈 수 있는 곳인가? 와우 잠겨있다. 이쪽에서 잠긴 것 같다. 헉! 못 돌아가네? 관계자의 출입금지. 잠겨있고. 잠겨있고. 어휴 그래픽이 이상해. 녹아내리는거 봐. 여기도 화장실. 어? 여긴 들어가지는데? 여자 화장실? 여기도 관계자의 접근금지인데? 여기도 관계자의 접근금지인데? 화장실 칸이다. 숨을까? 여기 숨기 딱 좋겠는데? 상호작용키를 눌러 살짝 내다볼 수 있어. 오른쪽 클릭키로 더 가까이 바라볼 수도 있고. 다 숨고 나면 메뉴키를 눌러 다시 나갈 수도 있어. 나가는 거 굉장히 터프하게 박차고 나가네요. 왜 숨는 걸 알려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저 복도 먼 곳에서 뭐가 뛰어오겠지? 그럼 바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숨는 거야. 오케이? 문 그래픽 왜 이따위에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니? 내가?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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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어! 어! 야! 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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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미친 배경 의미 다 했어. 내가 비명지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여기 문을 잠갔어. 탈출할 길이 없어. 헥? 어떡하지? 여자 하나씩 다 열어보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나갔어야 됐나? 아니야 문을 잠갔다고 했잖아 그냥 그냥 기다려보자 설마 갔어? 나간다 잠겨있어 나 어떡해 여기로 가야돼? 여기 관계자회 출입금지구역인데? 자판기가 왜 부서져있지? 부서진 자판기다 얘가 사물을 볼 때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정리를 하는 친구구나 이건 뭐 문이 잠겨있다 키패드가 달려있다 암호를 입력해볼까? 암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뭐야 여기 지옥인가? 플래슬라이트를 챙길까? 플래슬라이트를 챙겼다 플래슬라이트를 챙겼다 어떻게 불 켜? 어디로 가야 할지 보는데 필요할 것 같다 플래슬라이트를 챙겨있다 오 불 켤 수 있다 어휴 귀 아파 일단 다 잠겨있어요 여기 들어가야될 듯? 무슨 소리야? 어? 어? 홀리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유용할 것 같다 스크루드라이버 스크루드라이버 뛰어 이거 뭐야? TV야 나가? 나간다? 뛰어 숨어? 어디로? 여기 뭐야? 여기 잠겨있나? 잠금을 풀었다? 아! 여기구나! 한바퀴 돌았다 뭔가 쫓아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열어볼까? 열어볼까? 왜 이런걸 물어보지? 비어있다 여기 뭐 안에 뭐 있나봐요 긴장해? 아무것도 없네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문구가 나오지? 혹시 여기 뭐 배수구? 저기 밑에 배수구가 어! 아 빛나고 있네 이씨 배수구 커버 아래에 뭔가가 있다 손이 닿질 않는다 안 닿으면 쑤셔버려 공짜자 공짜자 여기 열쇠가 있다 열쇠 아니 아까는 키라더니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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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열쇠를 먹었어 어디 열쇠? 화장실 열쇠? 어? 1024번 사물함이다 아니 미친 이거 하나씩 다 봐야 돼? 여럿 엥? 비? 어? 5534 어? 이거 진짜 약간 진행 방식이 쭈꾸른데 3D 1인칭의 쭈꾸루 게임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돼 근데 애초에 저 캐비넷이 어? 1024번 캐비넷이다라고 어떻게 알아챈 거지? 열쇠의 번호가 적혀있었나?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나? 어쩌나 5534 오케이 어? 사람이다! 잠깐만 사람! 저기요! 도와주세요 부활절 토끼가 절 죽이려 해요 오! 친정하려? 여긴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니? 잠들었다가 여기 갇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절 토끼가 미쳤어요 지워내는 거 아니에요 절 계속 쫓아왔어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잠깐만 여긴 어차피 전화기가 없어 내려가서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넌 여기서 기다려 가지마요 아저씨도 죽일 거예요 하! 그 놈은 내가 처리할게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내가 문도 잠궈둘게 큰일 났다 저 아저씨 무조건 죽는다 어떻게? 어떻게? 창문 밖을 내다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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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나가 서류 보관합니다 왜 창문을 내다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도대체... 아저씨 언제 와요? 아저씨... 안 오는데? 뭐야? 방금 지나가지 않았어 토끼? 불이 꺼졌어 빨리 숨어야 돼 탁자 아래에 숨을까? 어? 어? 엉가? 어? 엉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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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여기 숨자 숨을 데가 없다 데다 볼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헉 나 죽었어? 쏙! 아이 깜짝이야..아..씨.. 야 책상 위에서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나 깜짝 놀래킬려고 저러고 있었던가? 근데 개 사이버패스네? 아..씨.. 아 이제 시작이구나 게임이.. 아 프롤로그가 끝나고.. 대박.. 와.. 이렇게 임팩트가 강했던 프롤로그가 있었던가.. 아 난 저 여자아이가 탈출을 하는게 이 게임이 엔딩인줄 알았는데 여자아이가 무조건 죽는거였네 알고보니 엔딩 크레딧 이었고 아니었고 현재 1988년 뭐 도착한거같은데요? 어! 저 왼쪽에 아저씨 쉬싼다 아래쪽에 뜨끈한 김이 올라오는데? 이씨.. 이곳에.. 아.. 나.. 이곳에.. 나.. 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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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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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잘라지 말아.. 우리 매일 하루에.. 우리 매일 일요일요일에.. 아, 음? 50,000억을 Tassohn에 county를 꾸준히 이것은 카다? 그래야, 어떻게? Hey! 인터? 다시 이름이mt에나? Emma 으흐흐흫헣 Emma Yeah. Emma. Make yourself useful and find us a way in. 그니까 뉴스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 약간 이런 흉가 탐험하는 방송 찍는 사람으로 나락을 갔나봐요 오늘은 인턴십을 시작하기엔 최악의 날이다 트랙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힘줄이 늘어나서 오래 달리진 못할 것 같다 스테미나가 떨어지면 다시 뛸 수 있을 때까지 쉬면서 걸어야 한다 오케이 스테미나 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좋아 탈출이다 달려 죽을 게 뻔한데 이곳에서 나갈 이유가 없다 그냥 숲 사이로 뛰어가라고? 아씨 똑똑한 앤 줄 알았더니 얘도 무슨 빡대가리네 이런덴 당장 탈출을 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잠겨있다 다른 길이 있으려나?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 어? 여기로 못 내려가네요? 이렇게 뛰어내려가기가 없어요 무조건 길을 통해서 아 어린아이로 플레이했을 때에는 스테미나 같은 거 없었는데 역시 젊음이 중요해 그지? 잠겨있다 잠겨있다 일단 이 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수상한 뒷마당이 있네? 여기가 문인듯? 안 열리네? 안 열려 여기 안에 총이 있네? 여기에선 손이 닿지 않는다 어? 여기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지하실 창문이다 열려있는 것 같다 들어갈까? 끙참 끙참 ero 큰 샘이은데 비어있는 보관함이다 숨기에 딱 좋을 것 같다 이 보관함은 잠겨있다 안에 뭔가 중요한게 있을거다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말하는게 그냥 도둑놈인데? 매트리스가 갸쓸갸쓸! 플래시라이트 인벤토리 아무것도 없고 헉! 넘어도 온대? 여긴 길이 아닌듯? 건조기다 왠지 모르겠지만 꽉 닫혀있다 안을 별로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여기도 안에 뭐가 있나보다 세탁기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꽉 닫혀있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평범한 퓨즈박스다 잠깐만 퓨즈가 빠져있는 것 같다 하하하하 당연하겠지 마네킹이다 말하긴 부끄럽지만 솔직히 무섭다 나도? 나도? 비어있는 옷장이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러네 나가자 그냥 싱크대다 오래된 선풍기 비어있는 보관함이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역겨운 가스렌지다 기름때가 낀 냉장고다 절대 안 열어볼 거다 아휴 그러길래 인덕션 사라고 할 때 샀어야지 인덕션 사용하면 청소가 깨끗이 편할 수가 없어요 먼지 낀 오래된 머그잔이다 누가 메모를 남겨뒀다 어? 어? 나 공인중개사 제리에요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오고 나서 누가 지하실 창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엠병알 퓨즈도 훔쳐가서 전기도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요 여기 집안 어딘가에 퓨즈가 있을 거니까 그쪽들이 차 타고 오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정문도 열어뒀어요 집에 들어오면 날 불러요 어? 정문이 잠겨있었는데? 뭐지? 주방 선반이다 살펴볼까? 비어있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볼 수 있구나 저 아래쪽은 못 보는 거야? 왼쪽 오른쪽만 볼 수 있는 거야? 뭔가 방향키로 어? 아 방향키로 바꿀 수 있네 근데? 신경질 나게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 없다 문꼬리가 빠져있다? 잠겨있다 아주 얇은 자물쇠 같은데 열쇠 없인 열 수 없을 것 같다 계단 밑에 약간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 창고가 있네 여기가 거실로 가는 문이고 여기 닫혀있고 여기 지하실이고 여긴 뭐야? 잠금을 풀었다? 아 뒷문 오케이 뒷문이고? 그럼 여긴 뭐야? 여기도 거실로 빠지는 곳 바닥에 난 구멍이다 뭔가 빛나는 게 보이지만 손이 닿질 않는다 음 상자 떱이다 특이한 건 없다 상자 떱이다 상자 떱이다 여기가 정문인가요? 잠금을 풀었다 아 집 다 안 둘러봤는데 공인중개사 어딨어? 공인중개사 어딨어? 공인중개사 어딨어? 장비를 챙기라고? 약간 그... 페이크 동영상 만드나? 흉가에서? 뭐 귀신을 발견했다 이런 거? 가방 중 하나를 챙길까? 뭐야 애들 다 어디갔어? 나버리고 지리끼리 들어갔네 이 고된 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또 옮겨? 지금이라도 차 타고 도망가! 아 진짜 그럴까? 아씨 그게 맞는데 그게 안돼 끝났다 다신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사람이 4명인데 짐 2개를 내가 다 옮기라고 조명은 다 세팅했는데 집에 전기가 나갔다 망할 사람들한테 말해야겠다 이제 퓨즈 찾아야겠네요 다 어디갔어? 아 알겠다 카메라 개 커! 이걸로 내리치면 살인마도 죽겠다 긍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런 개새... 하... 불어 택혀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퓨즈박스 퓨즈박스 퓨즈박스? 퓨즈박스를 선봐야 되는 건 나도 알지 근데 퓨즈가 없다니까? 아까 확인했다니까? 2층도 방이 되게 많네? 숨깨다아악 좋아 보이네요 서랍이다 살펴볼까? 잠겼고 잠겼고 더 많은 쓰레기 다 쓰레기 여기도 잠겨져 있는 거 하나 있고 흠 흠 뭐 폐가에 당연한 거겠지만 다... 다 비어져 있네요 뭐 이런 거는 못들 쳐 보나? 여기에도 숨을 수 있구나 이 방 가볼까? 이 방 가볼까? 잠겨있네 야... 잠긴 거 뒤지게 많네 진짜 여기도 잠겨있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티비다 전기가 나가있다 어? 좋았어 퓨즈 같다 맞는 크기이길 바라야지 오! 찾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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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주워져 펜슬... 을 챙길까? 아이템이 있네? 어? 뭐야? 깜짝이야 왜 왜 여자애가 있어? 뭐하지? 잠겨있다 잠겨있다 강철 같다 열쇠 없이는 못 열 것 같아 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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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잤고 퓨즈... 를 가지고 지하실로 이따 껍질 falar 다시 돌려넣으면 되겠지? 서로로로 좋았어. 전기가 다시 돌아왔다 건조기 안에 뭔가 있는 건가? П ECSIB outez..사랍 머리 이런 거 아니겠지? 아파트ациpus 안에 뭔가가 쿵쿵대고 있지만 문이 꽉 닫혀있다 깜짝ởK 암한 범디 뭐지? 그 차 Einar 일단... 불... 들어오고요 도대체 뭘 찍는 거야, 근데? 어... 좀 과거의 일이네요? 3년, 아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연도 보니까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어? 여기 살인마의 집이야? 너네... 너네 진짜 정신 나갔구나 3년이 아니라 8년 전이네? 저는 데이나 터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스탕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잠시 렛은 뱃은, 인사의 집에서의 시리얼 킬러의 앤토니 스미트입니다 끝! 한 벗기 시작! 게리, 제가 라인을 다시 해외할 것 같고... 60분간, 데이나. 이 채널 9가... 퓨링스에서 파티할 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이 사회에서 제 메이크업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을 때 제 메이크업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 사이가 참 좋네 이제 난 어떡해 놀아? 나가? 오케이! 탈출! 나가! 못 나가? 아 안타져 제발 내보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애들 다 어디갔어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어? 열 수 없다 어 깜짝이야 쉿 너 왜 여기 있냐? 화장을 왜 여기서 고쳐 아니 물 정도는 니가 떠 담아 여기서 물을 어디서 구해? 와 여기 너무 어둡다 아무리 봐도 이놈들이 살인마 집단 같이 생겼어요 어 그러네 얘 아니야? 야 지금 보니까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는데? 그 배불뚝이 물 물 물을 떠야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열 연필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냐 컵 컵 컵 어 여기 있다 컵 컵을 챙길까? 챙겼다 여기에서 따르면 되겠지? 개 썩은 녹슨 물 맛이나 봐라 물로 채웠다 분명히 물이라고 했지 녹슨 물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어 녹슨 물도 물이야 자 설치 이번엔 열쇠를 챙겼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흐흐음 역시 페이크를 찍네 페이크 영상을 근데 섹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 아 난 섹시라고 하길래 좀 기대했는데 데이나가 그의 영혼은 아직 이 집을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문으로 뛰어들어가야 해 어 얘 뒤에 숨어있다 1985년에 많은 몸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 소울의 회복자, 랜디 마티네즈, 스미트는 그린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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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이스터렉 헌트에 그린하우스에서 웅찔 웅찔 2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린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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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욱 그게 뭐였어? 톰 너 알았지? 나 뒷걸음질로 갔어 방향이 이상해가지고 나 뒷걸음질로 갔어 집에서 집에서 그린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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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깔쌈하게 잘 나왔다고? 엠 사는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애들 다 어디갔어 나 뒷걸음질로 피자를 사러 가기 전에 이 작은 열쇠를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보자 음 아까 아주 얇은 문에 쓰는 열쇠에 간편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이 아이템을 먹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둬가지고 아 사용 용도를 알 수 있구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세이브가 세이브를 하려면 열쇠가 아 열쇠래 연필이 하나씩 필요한 건가 여기 사삿 이 방에 있으니 안전한 느낌이 든다 여기선 어떤 나쁜 일도 없을 것처럼 빈 일지다 여기에 내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세이브 열쇠 연필 반성 완전 안락하네 어 이 문이 안나는 락칸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누가 떨어뜨린 듯한 오래된 손전등에 다 챙길까 손전등 이제 어두운 곳을 볼 수 있으니 전에 놓친 게 없나 확인해 봐야겠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야 연필이 있으면 저장할 수 있을 텐데 게임을 저장할까 다시 저장하려면 다른 연필이 필요합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나가면 연필이 소진되는군요 근데 어떻게 연필이 일회용이야? 연필심이 쓰레기야? 일단 어 오우 아 으아우 야 야 이거 손전등 왜이래 상태가 상태가 아우씨 눈이 막 번쩍번쩍하네 밑을 내려가서 아까 어두웠던 장소 있잖아요 여기 어 이제 안 깜빡거리네 아까 맨 처음 켤 때만 좀 그랬나 보다 누가 여기 쇠지렛대를 넣었네 크로우바 예 또 어 여기 문이 있어 잠겨 어? 뭐지? 방금 방금 누가 문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았어? 버그인가? 어 빨간 머리의 남자아이가 방금 지나간 거 같았는데 아이들의 영혼일까? 어 어쨌든 간 막힌 걸 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뭐..뭐가 있었을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피자를 사러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헥! 그럼 안되는데? 컵을 다시 챙길 수 있네요 미리 챙겨놓으면은 나쁠 거 없겠지 나가자 이제 어두운 곳을 볼 수 있으니 피자를 사러 가기 전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게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뭐야 왜 못 나가? 건조기에 빠루 해보자고? 설마 그렇게 억지로 부수는 걸까? 어? 아니 이게 맞다고? 아니.. 문고래 문고리를 챙겼다 다행히 나 안에 뭔가 끔찍한 게 있을 줄 알았어 나도 사람 머리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선을 뽑거나 버튼을 끄거나 대기 시간이 다 되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걸 아니 아니 빠루로 건조개를 열 생각을 누가 해 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 난 문고리를 먹었으니까 올라갑시다 삽입 이제 열 수 있다 여기가 어디지? 부활절 바구니다 소름 끼쳐 어? 왜 이래? 불쏘시계다 무기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호신용품이 필요할 거야 파이어 포커를 챙길까? 불쏘시계 오래된 난로다 꽉 닫혀있다 오! 우클릭으로 조준한 다음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냥 피아노다 피아노가 있네 집에 잠금을 풀었다? 어디로 빠지는데? 어? 아 오 오케이 그럼 이제 나가면 돼? 어 이제 나가진다 와! 나 다시 집에 들어갈래 이건 아니야 나오기만 해 이씨 아! 뭐야 베니? 누가 이런 짓을 한거지? 차 앞 유리에 메모가 꽂혀있다 이제 더 갈 곳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게임하자 너는 달걀 사냥을 하고 나는 널 사냥하고 다 찾으면 나갈 수 있어 다 찾으면 나갈 수 있어 안 찾으면 절대 못 나가 그러니까 아까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을 했어야지 아 또 다 어디감 다 위층에 있나? 야 이 개새끼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아씨 이 동네 애들이 막 뛰어댕기네 톰이 지금 계속 안보이는 상황이구나 혹시 잡혀갔나? must be the goddamn real estate agent I told you you'd get another 50 bucks when we were done come out you chicken shit damn it Gary it's getting dark and this place is scary and gross can we finish this? fine I don't know where the hell Tom is so you're gonna have to hold the camera what? I don't know how to work this it's easy just hold it steady that's about it okay 오케이 어 어 interess? 내가 찍어? I've just been informed that we're stuck here someone has wrecked our revenge 딴 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fucking pizza lunch promised by my producer is Anthony Smith executed in the electric chair in 1985 확대이 if Dino get the fuck out of here god damn it Dana cut 밥 먹고 싶대 밥 먹고 싶다고 지금 녹화를 막 개쌍 욕을 하면서 하이야 공격이 안 되네 까비 이제 또 찾아야 돼? 톰을? 여기를 어? 쇠질에 빠루 이제 그냥 아예 날라갔네? 크로버 지금 인벤토리 없어요 한번 사용해가지고 없어 이제 어? 톰이 여기있네? 뭐야 큰 열쇠 멋진 열쇠다 뭔가 특별한 걸 여는 열쇠일거다 특 특별? 이거? 아니고? 잠겨있는 거 하도 많은데 이거 강찰문? 뭔 소리야? 어? 어어! 어어! 어머! 헐! 아아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야 게임이 시작 이런 씨 뒤져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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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야 이걸로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걸까? 근데 애초에 저 토끼 아저씨가 좀 느릿느릿 때리니까 어떻게 무빙치면서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실에서 싸우면 이리로 튄다 느리구나 건방진 놈 아아아 느... 아아이 개빠른데? 아아 쟤 왜 무빙치면서 때림? 저거 봐! 나, 나 죽는다 어? 이제 안 쫓아오나? 사라짐? 사라졌어 허어어! 아니 얘 입에 뭐가 물려있는데? 데이나의 머리다 입에 부활절 달걀이 쑤셔 넣어져있다 데스에그를 챙길까? 데스에그 여기 감독은 어디갔어? 뭐, 뭐가 됐든 일단 위로 올라가서 열쇠 사용해보자 어! 들어간다 오케이 세이브 엉 어이 엉엥 엉엥 다락인데? 해로 차단계 같다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그냥 평범한 조명이다 저 전구 왠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어! 쓰레개로 가득차있다 잠깐 이게 뭐지? 편집 개봉용 칼 에? 이거 무기인가? 아니 근데 애초에 그런 불쏘시기가 무기가 아니면 어디에 쓰냐? 고장난 냉장고다 그리고 이거 회복 어떻게 해? 나 너무 아픈데? 아까 도망갈 곳 괜히 두 대나 맞아가지고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은 듯? 이 편지 오프너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타로카드 죽음이 그려진 부활절 달걀이다 이, 이, 어? 이 계란을 아까 그 바구니에 놔볼까? 위, 위층에 있는 아 위층이 아니라 여기구나 여기 여기에다가 살며시 좋아 들어가지네 흠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걸 사용할 것을 찾아봐야겠다 일단 무기는 아니야 장착이 안돼 역시 열쇠인가? 엏 그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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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앗 아! 어! 아이고!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으아! 아니! 야야야야야! 어우 이거 좀 잔인한데? 좀이 아니라 많이 잔인한데? 데드신이 왜 여러개야 좋아 복구했어 자 칼이 있단 말이지 내 손에 현지 봉투 오픈용 칼 어쩌라고! 대체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야 이 개새끼! 어? 불쏘시계가 거실문을 여는데 사용한다고? 그게 뭔 소리니? 뭐라고요? 이거요? 잠겨있다 우린 안에 갇혔다 안 열리는데요? 방금 철컥 소리 들리지 않았어? 솜소리 들려 아니 그리고 난 불쏘시계를 물어본 게 아닌데 저 편지 오픈용 칼 저거 어디다 쓰냐고 잠긴 서랍장 여는 데 사용한다고요? 아 아 근데 잠겨있는 서랍장이 한두개가 아닌데 일단 하나씩 다 열어보자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쓸 수... 어? 대박 구급 키트를 챙겼다 어? 이거 혹시 잠겨져있는 모든 서랍장을 다 열 수 있는 거야? 야 미쳤는데? 빨리 다 열어보자 이게 뭔가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 바로 이곳 바로 이곳 오 자석? 자석? 아까 구멍... 구멍 나있던 반짝이던 곳 거기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호이호이 걸려라 열쇠! 어디 열쇠지? 오래된 평범한 크기의 열쇠 2층... 잠겨진 문인가 혹시? 아 이제 또 저장 한번 해야 되나? 여기 아니고?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은데? 맞다 뭔 소리?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메모가 있다 커다란 토끼가 우리를 쳐다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크고 검은 눈을 움직이며 항상 나를 쳐다봐요 밤에는 벽에서 소리가 들려요 처음 들었을 땐 아빠랑 엄마가 나를 찾으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구하러 왔구나! 하지만... 아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오면 다른 아이들은 귀를 막지만 저는 벽에 머리를 대고 숨을 참으며 고... 소리를 들어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가 계속 나요 엄마도 아빠도 아니지만 어른인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엄청 엄청 슬퍼 보여요 부활철 토끼가 어른들도 데려온 걸까요? 벽에 머리를 대고 숨을 참으며 소리를 들어본다고? 벽 어딘가에 갇혀있는 거야? 커먼 Comi 벽! 무슨 질문일까요 벽에 머리를 Oczywiście 벽로 있어요 벽 ric사 안 들켰어? 이제.. 이제 완벽하게 나 혼자가 됐네? 그래 나 지금까지.. 저 감독이.. 토끼인 줄 알았거든?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니 솔직히 생긴 건 똑같드만 어? 아까 베일 때도 쌍둥이인 줄 알았어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블랙라이트 이게 뭔데? 블랙라이트가 왔다 그냥 바보같은 블랙라이트다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에? 이걸 사용할 것을 찾아봐야겠다? 어? 아까 아까 다락방에 그냥 전구다 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밝혀낸 게 있나? 어? 어? 뭐야 이거 블랙라이트 덕분에 보관함 뒤에 오래된 핏자국이 보인다 보관함을 옮길까? 어? 뭐야 엘리베이터가 있네? 화물 승강기다 타고 내려갈까? 헉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잠겨져 있는 곳 없나? 어? 뵠이터가 없는데.. 아씨 무서운데 내려간다? 저장하고 가자고? 아니 근데 너네 저장을 되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열 연필 하나밖에 없어 저장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갑시다 내려갔다고 토끼가 마중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화물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 아까 마주쳤던 토끼가 마중을 나온다고 한다 난 그 이야기를 무척 싫어한다 내려가보자 아 브금 진짜 개정신 나가겠네 잠겨있다 고문기구들이 걸려있다 인형은 뭐야 사랍장이다 잠긴 것 같다 아 무서워 권총 타냐? 이거 문이에요? 잠금을 풀었다? 어디로? 헤엑 뭐야 이게 여기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 자세가 왜이래 이거 설마 상복행? 이렇게 묶여있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거야 밧줄을 챙긴다 밧줄을 챙겼다 가져가긴 미안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이게 필요해 가니 화장실이다? 헐 하 여기서 계속 감금해놨구나 이것도 문이야? 잠금을 풀었다 잠금을 풀었다 또? 또 있어? 더 나을 것 같다 터 나올 것 같다 서랍장이다 연필 어? 이 밑에 뭐가 있네? 메모같다 읽어볼까? 금발머리 여자애가 사라졌어요. 그레이신은 벽에 그려진 커다란 토끼만 쳐다봐요. 랜디가 말해줬는데 초콜릿 달걀을 먹으면 피곤해진대요. 초콜릿 달걀! 오늘은 안 먹을 거예요. 랜디가 이 노래를 외우래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일단 써놨어요. 음계를 몰라서 숫자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8883 553 12 12 10 18 이게 뭐지? 시계? 시계 숫자인가? 일단 잘 기억해둡시다. 여기도 문이 있네? 아니 방이 몇 개야? 이 아이는 얼어 죽은 것 같다. 이건 뭐야? 아이고 불쌍한 것 같아. 아기 침대에 놓인 아기의 뼈다. 굶어 죽은 것 같다. 메모같다. 토끼가 또 왔어요. 아무도 보진 못했지만 일어나보니 큰 초콜릿 달걀 바구니가 놓여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포장을 벗기는 것도 까먹을 뻔했어요. 모두 한입 크게 물었는데 금발머리 여자애가 초콜릿을 물자마자 입에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떨어뜨린 초콜릿 안을 봤더니 보알절 토끼가 우리를 속이고 안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넣어뒀어요. 하... 여자애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벽이 그 애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벽이? 혹시 벽 쪽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각 방마다 지금 쪽지가 놓여있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한 건가? 여기에도 쪽지가... 없구...요. 확실히 없죠? 잠겨있다고... 헥! 여기에... 애들 속옷인가... 살인범의 속옷인가... 잠금을 풀었다... 여기가 어디... 아... 아, 지하네... 어... 이거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아래쪽 길다란 서랍 중 하나가 잠겨있는 서랍장이 하나 있거든? 일단 저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정도 진행했으면 어, 카메라가... 톰의 카메라다. 부서졌다. 테이프는 아직 여기 있어.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 테이프를 챙길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톰은... 생사를 모르네? 그 길다란 서랍장이 이건가? 냉장고 옆에 이거 뭐냐고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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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별로 안 궁금하고요. 어! 누군가가 문을 꽉 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나... 이제 저장 좀 하려니까는 잠시만... 아, 왜 또...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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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네가 날 도와줘... 어아아아악~! 저...뭐야아아악! 어아아악~! 어아악~! 자... 어? 어, 살았다. 오케이. 이제 저장할 수 있겠지. 개무섭네 게임 머리아파 얘들아 내가 게임을 잘못 들고 온 것 같다 너네도 이제 토끼 인형 트라우마 시계 잡혔다 지금 큰일났다 그러고보니까 여기 문 아직도 못열지 않았어? 그러네 어 이건가? 어 이거다 그래 여기였어 잠겨있던 어 오케이 연필 여기는 잠겨있던거 없던가 어 여기도 잠겨있는거 하나 있었네 중간에 어 어 총? 호신용으로 딱 필요했던거다 와우 마마메야 아르르르르르 장전이 가능한가? 장전 장전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든든해졌구요 나 근데 이제 뭐해야돼요? 아 비디오 테이프 봐야지 비디오 테이프 여깄다 테이프 테이프 헉 뒤에 당했네 어? 피아노 어 안 돼 이젠 톰까지? 살인마가 피아노에 뭘 숨긴건가? 피아노? 조준이 안되네? 딱 정면에 있을때만 쏠 수있나봐 딱 정면에 있을때만 쏠 수있나봐 저번아 녀석이 피아노에 뭔가를 넣어뒀지만 커버가 잠겨있다 이걸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거다 피아노를 사용할까? 자 1 2 3 4 5 어 1 2 3 4 1 2 1 2 3 1 2 3 1 2 3 4 5 6 7 8 이거지 9 10 11 12 어 오케이 8 2 3 4 4 아주 나여기 있다고 광고를 해라 4 5 5 6 5 5 5 5 5 1 1 5 2 흘리는 소리가 들렸다 달걀을 챙겼다 시체가 없어졌네? 야 근데 아까 감독 죽었을때는 달걀이 없지 않았어? FULL EAR 광대가 그려진 부활절 달걀이다 다시 가볼까? 그 감독 죽은 곳에? 저장 한번 하자 이제 어디로 가? 감독이 어디서 죽었더라? 잠겨져 있던 방이었나? 어머! 헐! 개리가 죽었다 잠깐만 이게 뭐야? 달걀을 챙길까?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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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감독님의 장기자랑 잘 봤구요 제 점수는요 어? 사형수가 그려진 부활절 달걀이다 다 넣었는데? 나 이제 뭐해야될지 몰라 다 끊어져가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거다 장롱 뒷구멍에 밧줄을 사용하라고? 엥? 여기에다가 밧줄을 쓰라구요? 여기에 밧줄을 감아서 아래로 잡아당길 수 있을거 같은데 와 난 진짜 이게 연상이 안된다 아이템이 아니 왜 용도대로 안써? 아니 이따위로 묶을거였으면 그냥 장롱을 들어서 옮기지 아아 어렵다 어려워 더 황당하다 야 이게 더 어려울거 같애 들어서 끄는거 보다 뭐 그래 제작진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그래서 여기 뭔데 여기가 어디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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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블랙홀이 있어 안에? 아나 아나 어? 붕대 나 왜 이렇게 깜빡거려 눈 아파 죽겠네 싱크대다 지금 쓸 필요는 없다 물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걸 사용할 수는 없다 보관함 아, 여기 뭔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잠겨져 있는 곳이 없고 아, 톰이다 아 어? 아니네 톰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네 입에 뭔가 쑤셔넣어져 있다 달걀을 챙겼다 커튼은 다시 쳐주네요 예의 바르게 무슨 달걀이지? 정의 잠금을 풀었다 둘 다 어디로 연결되는거지 여기가 여기면 여기가 아, 그 옆방 옆방의 문이구나 서로 이어져 있네 집, 집은 참 좋아 그치? 버려진 집만 아니라면 어? 설마 톰이 범인인가? 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확인 안한게 있나? 다 모았잖아 나 이제 안전한거 아냐? 약속 지켜 빨리! 열어줘! 지하.. 지하실? 지하실에 잠겨져 있는 곳이 있다고? 없어? 어? 그럼 무슨 소리지? 그럼 땡그럭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 tigers 어? 소름끼쳐네 어?! 그래! 여기가 잠겨 있었네 이제 열렸다 부활절 달걀을 다 놔서 여기가 열린 것 같아요 와 야 분위기 이씨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훗! 준비되어 있어 여기는 어디로 통하는거야? 사다리다 분명 탈출구일꺼다 사다리를 타볼까? 어? 아 여기 뒷화단으로 왔네요? 어 근데 되게 그 대기가 공기가 안 좋아 보인다 문이 꽉 잠겨 있다 어? 뭐야 어? 야 진짜 톰이 범인이야 톰? 에어? 그렇구나 아주 지난데 터무한 터무 괴롭게 돌아가는 터무 마마의 아들 터무 나도 다 죽였어 모두 죽였어 근데 왜? 왜? 에? 그냥.. 그냥 미친 또라이였네 난 사연이 있을 줄 알았어 오케이 컷 컷 어이씨 미친 컷 무빙? 어딨어 야야야야 쟤 왜이렇게 빨라 한 대만 더 쏘고 장전 아니 야야야 어어 빈 나갔다 오케이 컷 딱 열대 맞으니까 죽네 뭐야 끝났어? 야 야 일어나봐 야야 별것도 아닌게 별것도 아닌게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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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엥? 어머 어머 어어 헉 헉 아이들의 원혼인가봐 지금이 기회야 빨리 도망가야해 튀어 끝났어? 아 왜 이렇게 끝났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 게임의 분위기 자체가 고전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뜬금포 전개가 더 잘 어울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완전 뜬금없었던 것도 아닌게 계속 플레이하면서 애들이 중간중간에 보였잖아 애들의 영혼이 계속 보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맛깔나게 해석을 해보자면 저 살인마는 이미 총을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고 거기에 이제 원혼 그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나와가지고 그 살인마의 영혼을 붙잡은게 아닐까 찢어죽인게 아닐까 영혼마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막 너무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 영혼들의 행동이 잠깐 보였던거 뭐 어쨌든간 아 근데 뒤에 뭐가 더 있대요 오케이 한번 좀 더 보자 아 아 엔딩이 말이 하나도 안된 아 설마 다 영화 촬영이었어? 네? 아니 저기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열심히 해줬는데 말이 안된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가 된 에이 젖았네 이거 저기요 감독님 이거 맞아요? 표정이 마음에 안드는데 넌 왜 기관총을 들고있냐 하하하하 인정 진짜 바보같은데요 어? 닉 그 자식이 촬영 끝나기 이틀 전에 없어질줄 낸들 알았냐? 이틀 전에 사라졌다고? 톰을 대역으로 썼던거구나 억지로 끼워는거네 스토리를 배우가 한명 핵망물명돼서 여기있다 너 어디봐 핵 오 이름도 다반테야 얘들아 뭐야 이렇게 보니깐 좀 귀여운데 아하하 말하는거 봐 제 면장 맞지죠? 얘는 왜 더빙이 안되있어 어? 뭐가 있네? 누가 여기에 청을 놔뒀다 아직 나가길 바라야지 어? 아 그러고보니깐 샷군을 먹고쌌어야 됐는데 아닌가? 지금 지금 쏠 수 있나? 어? 왜 왜 지금 왜 지금 먹을 수 있지? 뭐 어떡해 와 여기도 들어올 수 있어 대박 우와 여기도 들어올 수 있어 대박 감독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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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세판을 먹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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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나서 할게 없었대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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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집에도 들어갈 수 있네? 와 이렇게 해보니까 대박 밝음 얜 누구야 하하 하하 젤리 샐러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기 싫은가 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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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샐러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빈 커피 주전자다 토스터다 오래된 전자렌지다 상자 더미다 선반 같은 것도 여전히 그대로 찾아볼 수 있네 시야실도 한번 볼까요? 우와 짱 밝아 음 뭐 뭐가 없네 아 뭐야 이씨 아 야 미친 놈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진짜 놀랬다 와 하 어 아 심장 너무 아픈데 지금 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와 얜 진짜 죽이자 아 아 안 죽어지네 아 아 뒷골 땡겨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게임 그 엔딩 그 엔딩 보기 전에 샷건을 먹고 쏘는게 맞았었나봐 근데 내가 이거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못쌌는데 그 이후에 이걸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버그처럼 손에 들고 있는 것 같네요 내 차 키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다 아니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저기 다시 들어가긴 정말 싫다 아 뭐야 뭔 소리야 뭐지 헤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이게 아 더러워 뭔가 너 목 삐었어?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어? 좀 이상한데? 너 아까 먹을만 했다 뭐 이제 내 차 키 연결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조용하다 뭔가 좀 쎄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게임이 뭐야? 여기 공중에 떠있어? 아 이거 공중에 떠있는 건 버그인가 보다 진짜 영혼 없다 잘하네 응, 이제 정상이군. 별거 없는데? 진짜 가면 되나? 아이씨 차 키가 없어졌다. 어디에 떨어트린 게 분명해. 너 치매야? 주웠잖아. 뭐,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총 들고 그 얘기할 소리야? 간다, 집에. 어? 뒤에 뭐가 이상한 빨간 게 있는데? 소품인가? 설마 그 행방불명 됐다던 그 애인가? 뭐야? 설마 살인마가 나야? 맞나 본데? 진짜 끝났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굉장히 찝찝함을 선사해준 갓게임 공포게임, 머더하우스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잔인해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 복고풍의 스타일도 굉장히 잘 살리고, 마지막에 반전 요소까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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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하우스.